E.S.T.C E.S.T.C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영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셨죠? 자 바로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자 왔어요 자 플레이하기 자 에피소드2 아버님 끄라고 이거 방금 시작했다고 자 예 더럽나요? 라고요? 제가요? 더러운 인간입니다 뭐 씻었다는 거는 화장이라던가 뭔가 머리도 안 감았고 뭐 이런거지 그렇게 제가 더럽진 않아요 무지원님 안녕하세요 장작을 좀 가져와봐 잘 아끼는 정도의 뭐 이런거겠지 이런거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자 클레멘타임 혼자 남겨줬다가 저번에 그룹을 만나게 되죠 다른 그룹을 으아악 점점 생존 스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와아악 여자를 붙들고 우리 이제 컨셉을 있잖아 잡자 막 가보자 그냥 아 다른분꺼 보셨구나 스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에 물렸다고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워킹데드 스토리도 참 재밌고 좋은 게임이에요 어 혼자 내가 했던 대답이지 아 저기서 신경 끄라 그럴걸 신경 끄 클레멘타임 엄청 시크했잖아 부들 부들 아닌가 저거 저게 부들이야? 부들인가? 몰라 부들부들 부들부들이다 어 이 사람 누가 누구지? 아 얘 아까 아 저 사람한테 물 괜히 줬어 물 줬는데 말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 남자를 선택했지 우리가 물을 안줘야돼 돕고 다니고 살아보자 아 저 남자 다쳤는데 괜히 선택했어 그치 우리 이제 냉정하게 가 아 그니까 왜 그니까 왜 쟤를 갔어 다친 애한테 이제부터 냉정해질거야 왜 쟤한테 갔어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자고 원래 인생이란 그런거죠? 원래 인생이란 그런거죠? 일단 살고보지자 아 라스트 오브 와스도 재밌다 라워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고싶어요 예 젠장 젠장 우리 가야만해요 이랬었죠 가자 가야지 도망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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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다리를 다친건가? 어 근데 저기 물린건지 그 스친건지 상처가 난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저사람 나도 몰라 스카이바운드 스카이바운드 더 워킹 덕 자 오늘은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분들이 빠져서 모두 태어나오고 있군요 아 그렇군요 어 이놈들 어 뭐야 여기서 이씨 구진해버려 뭐지? 왜 차에 매달려서 뭐하는거지? 야 이거 소속차가 아니라고 어 아 여기 숨어있구나 아 여기 숨어있구나 이런 어 저거도 여자들이 여길 뚫지 못하겠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여기서 나가지 못하지만 아 이런 먹을건 있나요? 그 워킹데이 스토리 너무 재밌죠? 그쵸 공부보다 더 재밌는 워킹데이드 어떡하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뭘 쳐다보니? 아 어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나 좀 새침대기로 나가야겠어 응 시크 어어 노노노노노노노노 어떻게 해 톱 셀프로 어 해볼만 한거 같아요 해볼만 한거 같아요 제 생각엔 난 더이상 잃을게 없던데 내 슈퍼마켓 이외에는 말이야 슈퍼마켓 아저씨군요 어 으아 으아아아 큰일났다 예요 뭐쌉 어어 그렇게 무피 잘라? 으아 웬만하면 좀 여기까지 팔았을수도 있으니까 아 어어 어어 특히 또 셀프로스키야 야 이거 쏘다 왜 찌린되지마야 피가 절지 흐르게 될거야 니가 어쩔수나 잊게 된다 뒤에 업고 나와서라도 헬 센주암 주에게 시간을 준다오 그쵸 힘들죠 아무래도 슈 롸프 슈 롸프 하이 바닥추를 아 그쵸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도움이 될만한 것을 찾아볼게요 어차피 못 자를거면서 겁쟁이 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찾아볼까요 마스터 볼륨이 약간 작은 것 같아갖고 약간 올립시다 약간 올립시다 마스터 볼륨은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정도 너무 커 그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그래? 음 자 아 아 뭐야 아니지 아 적용해야지 자 적용하고 자 필요한 물건을 좀 찾아볼게요 자 이를 봅시다 아니야 왜 봐 아 아 네 그 멍청한 녀석 그 얘를 따라갔어 저저저저 어? 환자 돌봐야잖아 내가 지금 수발 들어야 돼 지금 아 젠장 흐흐흐 말없이 톱을 줬어야 돼요? 하하하하 그래요? 말없이 쓰윽 안목적으로 대구가 있으려나 자 초딩가방 물? 아 시계 훔친거잖아 훔친 시계 그걸로 아무도움이 안되죠 물? 물 아 물 아껴야되는데 물 아껴야되 목말라 하지마 아 안돼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렇지 잘했어 아 저 사람 일잔 일잔 계속 주변에 들러볼게요 예아 압 그치 그치 2 트еты 15 ㅎㅎㅎ 돌려봐야지! 무면허! 아싸 무면허!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유로트럭 다시 가나요? 아! 연료가 다 됐어 자 라디오 라디오 아닌가? 뭐야? 그냥 끊어져있는 것만 아니야 다시 봐봐 거기 뭐 라디오말고도 또 누를거 있었던거 같은데 쨰아아아아아 아아아 불은 안나가는데 안나가는데 안되나 모르는건가 아! 위에있다! 아! 위에있다! 쨰아아 절대 운전해라지말라게 아 그러니까요 외국인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더라구요 라비! 운전하지말라그러더라구요 쨰아아 여기는 아닌거같죠? 별건 없는거같은데 게임만 할까요? 게임만 실패해볼까요? 글쎄요 약속을 드려 약속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희 말씀 잘 들으세요 안그러면 저희 운전해버릴겁니다 실제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어 담배네 역겨워요 역겨워요 자 담배 싫어요 왜 역겨워요라고 말하네 그래도 넌 지금 망할 놈의 정부가 저처럼 구르겠다는거냐 역겨워요 그..그거 내놔! 불이 있니? 담배 한 대 빨아 삐리뽀 빨아 삐리뽀 워킹데드보다 더 헬이 되나요? 예 라이타? 너 왜 붙여줘? 붙여줘야돼? 붙여줘야돼 무조건 붙여줘 자 사장님 냄새라는 것만큼이라 맛도 별로구나 이제부터 어쩌죠? 그죠 클램이 옛날같은 귀여운 맛은 좀 사라졌죠 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어? 같이 앉았어 간접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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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후변합니다 예아 워킹데드보다 더 헬을 보여드리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땡키 러브 러브 더 보이스스 아우 보이스스 땡스 어어 뭐야 야 얘가 좀비되면 칼나는데 톱으로 먼저 잘라버려 이런 라는거는 어 톱을 주소 톱을 주소 톱을 줍자구 톱 톱 자 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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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톱 톱 톱 톱 괜찮을까? 톱 톱 톱 오! 클났다 아 여기서 좀비 해야 되겠다 저 아저씨 간비 도는 건가? 이 염병은 몸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큰일났다 아 어떡하지? 이 와중에 웃긴 일이 뭔지 아니? 생각해봤는데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구나 내가 이런 바보같은 소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아 그래, 라이블러리에 잠들어 있겠고 난 겁나, 클레멘타인 제이쿠, 난 겁나 그래, 내가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너... 내 조카 니글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줄 수 있겠니? 니글 내가 왜 돌봐 애가 그니까 말이야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다른 사람들처럼요 사일런트 힐 홈커밍도 있군요 나갔을라나? 부럽습니다 어디가세요? 예 아직도 있어 이놈들 여기서 난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넌 여기서 반드시 탈출하라 넌 여기서 반드시 탈출하라 시간 벌어준대 감사해요 피타아저씨 감사해요 낼릇먹어 감사해요 피타아저씨 감사해요 낼릇먹어 내가 내 조카를 찾아다오 알겠니? 내 신호를 기다렸다 바로 숲속으로 뛰어가라 내 신호를 기다렸다 바로 숲속으로 뛰어봐라 계속 움직여라 계속 움직여라 우리 군집에 너무 너무 저기 뭐야 감기때문에 그런지 기침을 계속하네요 당당하게 버리죠 좋아 뛰어 클레멘타인 뛰는거야 밀어 밀어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싸 난 우사인 볼트 아 괜히 따라갔어요 저 아저씨 결국에 저렇게 될걸 그쵸 집이 분열되다 뛰어라 계속 뛰어 아 폐활량이 좋아요 저 요즘 달리기하고 있는데 너무 체력이 안좋아가지고 진짜 10분도 못 뛰겠더라구요 어 와있나? 아니지 클레멘타인 괜찮니? 루크랑 같이 돌아온게 아니니 알빈은 어딨어? 무슨 일이야? 공격을 당했어요 워커들한테요 세상에 우리 모두 흩어졌어요 전 피트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가 세상에 넌 어딨었는데 넌 그때 정확히 어디 있었냐고 강가하래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내 남편이 아직 밖여있다구요 총을 가져와요 루크랑 알빈이 널 구하러 갔어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젠장맞아 루크 저 여자 너무 싫어해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클레멘타인 부디 내 딸을 봐줄 수 있겠니? 이거 할까? 저희 둘 다 데려가야 돼요 그러기엔 너무 위험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을 열지 말고 금방 돌아오세요 저희 둘 다 데려주세요 응 좋겠다 응 좋겠다 이제 프로페셔널 감사합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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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가로운 녀석 집에서 발견했어 한가로워요 그쵸? 너무 끝내줘 나도 찍어줘 나 놀아줄 기분 아니야 미안 그냥 널 힘내게 하고 싶었어 뭐야 셀카 찍는다 셀카 봉도 없이 어 엄청나지 않니? 웃긴 애구만 왜 그래? 우리 아빠 어딨어? 눈치 없죠 어 알려버리 알려버릴까? 알려버리자 네 알려버려 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문제가 생기셨어 어 세상에 지엘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얘가 말해버릴까? 말해버려 그래 말해버려 다 털어버려 피트 아저씨가 죽었어 지엘님 안녕하세요 미안 난 그냥 기사 장정 지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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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Ze 너네 아빠한테 왜 고자질하지 않는다면 고자 안 그럴게 약속해 우선 그냥 물건이라는 걸 기억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모르겠어 훨씬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좋아 내가 뭘 하면 돼? 제일 중요한 일은 방아쇠를 당길 때 크게 숨으시고 멈추는 일 쏘는 거야 그렇지 좋아 좋아 그래 너무 크게 들이쉬기로 했어 나한테 기원 오지마 아 아 고문가 고문가 밖에서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무 아래다가 말이야 아 이거 전형적인 심정 고문가 루크가 돌아왔다 루크 루크 루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림자밖에 안 보였어 그림자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내려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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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자가 루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느낌이 좀비 아니야? 호킹 당하죠 군대에서 저랬다가는 그죠? 그죠? 현나이 봐보자 어이 뉴겨 여다보기 뉴겨 어? 없네 왜 이런 자세로 걷는 거야? 그러게 움츠려져 움츠리고 있죠? 쫄아갖고 말이야 어? 누구야? 어 저기 봐봐 다시 다시 루크 루크가 아니었어 어? 누구지? 클램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어? 그 사람이 날 봐선 안 돼 물어봐 왜? 왜 저 사람이 널 보면 안 돼? 호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아 여기서 나가세요 저 총 있어요 가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 너희 아빠가 이웃을 맞이할 때 그렇게 가르치네 저 총 있거든요 영리한 소녀라고 나라도 총을 갖고 있었을 거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얘야 약속하마 내 가족이랑 내가 강아리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여태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 않고 살았다는 게 놀랍구나 이름이 뭐니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아 문 닫아버릴걸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내 이름은 조이지란다 무시해 무시해 무시 만나서 반갑구나 눈 봐 엄청 의심의 눈초리 잠깐 들어오지게 들어오지 말아주셨으면 하는데요 꺼져 뭐 이 조그만 게 정말 멋진 집이로구나 너 말고 또 누구 또 있니 아니야 사시대로 말할 필요 없어 아 빨리 쪄 저랑 제 아빠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애드요 강한 이름이구나 벌써부터 내 아빠가 맘에 들어 어디 계시니 나가셨어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면 난 내 그룹에 있던 사람을 찾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전부 일곱 명이 사람인지 오래되었고 그 사람들의 길을 잃었을까봐 걱정되는구나 아마도 네가 봤을지도 몰라 존뜨기 놈들 두 명이란 노인네라 나 너보다 좀 더 큰 딸을 데리고 있는 스페인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네요 잃어버리긴 에? 감싸줄까 아니면 사시대로 말할까 아 몰라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걸 본 적 있어요 누굴 봤다고? 어디서 저번 강가 아래서요 워커들이 물었더라도 죽였더라구요 강가에서? 정말이냐 꽤나 확신해요 어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들이 아니었을 거란다 그 사람 상당히 조심성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으면 닥쳐 인마 닥치라고 아 왜 이렇게 나가라니까 둘러보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나가라니까 가득 침입자 아니야? 어? 미쳤나 이 아저씨가 나.. 인 마하스 나으러니까 나가 술사람 왜 살아 있거든 토네이도가 휩쓸고 하는 것 마냥 내 설거지를 밀어놨거든요 여기가 지나가도 임시 거체인 거냐 네... 너는 너한테 말하고 있는거지? 시골! 어! 아 이런! 이런 이씨! 이제 원래 어디 있던거지? 제가 갖다 놓을게요. 그래. 여기 고마. 와 이 아저씨 무섭네. 뭐야? 정말로 좋은 곳이구나 꽤 나아내카고... 내 집으로 담아야겠는걸! 그런 얘기는 안했거든 내가 아이들 사람들 중에 항상 이런 셔츠를 입던 사람을 알고 있지 완전 잘난 척하는 개자식이었지 알게 뭐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칼로스 어 총있다 이런이런 백이 골라를 처해 있군 어? 샤크메이트까지 세수만 더 가면 되는데 말이야 방금 뭐였지? 어? 방금 뭐였냐고 안돼! 위층으로 올라간다 어? 뭐지? 니가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했잖아 거짓말해 아마 바람이 문을 닫은걸거에요 으음 으음 어어어어어 어 총있다 저 아저씨 큰일날 인물이네 안돼! 총있다 안돼! 나의 친구 총있다 총 안돼! 친구를 지켜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되냐 뭘 친구를 왜 지켜 총뺏어 총뺏어 총침 큰일났다 어 말씀 들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거 같구만 무리하고 울 생각은 아니었다 서이로 뭔가 묶고 다니는거니까 그냥 신경쓰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지? 물론이죠 어? 어? 뭔가 발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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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어? 어떻게 여기 살던 사람은 네가 가져가? 어? 어? 그저의 변했어 너 정말 이 사람은 어떤사람들이 모르나보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나 그 사람들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세요? 그들이 널 얼마나 믿더냐? 요점이 뭔데요? 대체 요점이 뭔데요? 만약 그 사람들 널 믿지 못한다며? 음... 뭐 늘 충분히 군옥스럽게 한 것 같구나. 이만 가봐야겠다. 뭐야? 말을 하다 마라. 저 물어봐. 왜 저 다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데요?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마. 이런이런. 눈싸움! 갔어.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만 해. 밖으로 나가면 안돼.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세라. 세라. 피트 아저씨 네 말하던데 아저씨가 어디 계신지 알아? 어서 가자. 어떤 남자가 왔었어요? 방금 저희로 뭐라는가? 누군가 여기 오두막에 왔다갔어요. 클레멘타인이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어요. 넌 그냥 그 사람한테 문을 열어줬다고? 어차피 들어왔을 거라고요. 어차피 들어왔을 거라고요. 내가 너한테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지 말라고 당부할 거래.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더냐? 이름이 뭐라고 하지 않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조지라고 말했어요. 조지? 야 클레멘.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니? 어. 아무아.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걸걸한 목소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약간 목소리가 깊고 걸걸했어요. 그 사람이 아빠에 대해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으실 거죠? 당연하지. 사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 당연하지. 굴한 미치광에게 갔거나 이런 사람들. 알겠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란 거 알잖니.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것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저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하니? 그 사람이 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이라고? 왜 대체 제 사진을 찍은 거야? 뭐? 조절해야 해. 너희 아내아야 해.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어? 누구 생각이었는지는 상관없어. 염탐 중이었을 거야. 운이 좋았군. 여성은 우리를 찾아내리려고 기대하진 않았던 모양이야. 클라멘타인은 분명 놀라키겠군. 그 녀석은 모여서 다니기엔 너무 똑똑한 녀석이지. 하지만 나머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카르로 스발이 맞아요. 모두 짐을 싸세요.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물어봐. 쟤 빨리 떠나야 한다. 나이야. 그 사람이 다른나. 아픈 사람. 어서 빨리 짐을 챙겨오라. 왜 그 사람이 캠프에서 도망쳤어요? 왜냐. 우리가. 클라임. 이 녀석이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윌리엄 카븐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여기서 멀리지 않는 캠프의 리더야. 매우 영리하지. 우린 운이 좋아서 탈출할 수 있었단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유감이다. 이 녀석이 널 봤으니 너도 우리랑 함께 있는 게 안전할 거다. 우린 먼저 떠나야만 해. 우린 먼저 떠나야만 해. 우린 먼저 떠나야만 해. 네. 짐을 쌉시다. 일리시 제이님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위라고 말했지? 네. 약간 위에요. 예. 클램. 너 저 집에서 내가 너한테 물레하게 구울였던 건 미안하구나. 내가 좀 예민했어. 그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난 노력하고 있어. 저기서 네가 최선을 다했단 거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 혼자선 때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원래 그렇진 않았거든. 참 불편해. 이 사람들 임신한 거 맞아? 난 곧 엄마가 될 텐데 내 인내심을 기르는 법을 알아야 해. 알빈이랑 난 여전히 내 딸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 남편이 원하듯이 아들이던가. 어떠니? 클램? 어디 가? 어? 어?